음악 아학편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자 실학자인 정약용이 저술한 아동용 한자 교과서로 총 2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08년 3월 정약용이 한자 주석을 달고 전용규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주석을 달아 조선시대의 영어학습서로 재탄생한 것이 영어교재 아학편입니다. 이 책은 영어학습을 위해 편찬된 책이지만 당시의 한자와 조선시대 한글은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외국어 학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옛 한글과 중국의 고대 한자인 전자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그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 일본어 및 중국어에 흥미가 있는 영어권 사람들이 동북아의 핵심 3개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영상으로 조선시대 영어교재 아학편의 제목인 아학편의 아자 학자 편자 세 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되는 한자에 대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순으로 설명하며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발음을 한글 발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한국어의 경우 현대어로 표기를 합니다. 중국어의 경우 간체자와 표준 로마자 발음을 표기하고 일본어의 경우는 일본식 한자 표기를 하고 훈독 및 음독으로 구분하며 히라가나 또는 카다카나를 로마자 발음과 함께 표기합니다. 영어 발음의 경우 영국식 미국식 발음을 구분하여 발음기호와 함께 표기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각각의 어휘별 실제 음성 발음을 3회 또는 4회 반복합니다. 먼저 아의 아자입니다. 지금은 아이아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이로 훈독은 바뀌었으나 음독은 똑같이 아로 발음합니다. 한국어 발음입니다.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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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발음입니다. 알 알 알 일본어 발음입니다. 고 고 고 지 지 지 영어 발음입니다.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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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배울 학자입니다. 한국어 발음입니다. 배울 학 배울 학 배울 학 배울 학 중국어 발음입니다. 일본어 발음입니다. 일본어 발음입니다. 만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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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 각 영어 발음입니다.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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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책편입니다. 한국어 발음입니다. 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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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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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발음입니다. 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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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발음입니다. 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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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행 행 행 영어 발음입니다. 먹 먹 먹 먹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 바이 시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